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요 제목을 사실 제가 정한 건 아닌데 밤하늘 별만큼 신비한 우주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상생한연 한의사다 보니까 한자로 너무 어렵게 강의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주문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최대한 쉽게 해달라 그랬는데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눈높이를 사실 한 중학교 1, 2학년 정도로 맞췄는데 그래도 고등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도경전본운에 담긴 밤하늘 별만큼 신비한 우주 이야기 소도경전본운은 태백일사의 첫 머리로 소도시대의 경전의 본 뜻을 담긴 경전입니다 여기에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우주를 다스리는 이야기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고조선시대, 그 이전 배달국시대, 황국시대 그 경전 대표적인 경전인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그 세 가지 경전도 들어있는데요 그 경전에는 가장 기본적인 우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경전을 각각 나가려면 며칠이 걸릴지 몰라요 사실은 깊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되 그 공부에 있어서 재미를 느끼려면 우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주 수학에 대한 이야기가 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재미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밤하늘에 달이 떠있네요 이 우주는 그러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누구는 신의 창조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고 과학자들은 빅뱅으로 우주가 폭발하여 생겼다 라고도 하고요 어떤 철학자들은 그 우주 자체는 그 자체로 변화하는 것 뿐이지 창조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우주를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스페이스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사실은 공간적인 우주를 떠올려요 그래서 우주선인 스페이스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주라고 하면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의 정신 속에는 밤하늘에 별자리에 떠드는 우주 비행기 이런 걸 떠올리고 공간적인 어떤 우주를 떠올리기 쉽상인데 영어로 다른 말로 코스모스라고 하잖아요 코스모스는 사실 이 우주가 뭔가 존재를 하는데 어떤 원칙, 질서, 질서라는 뜻도 있죠 로우, 법, 어떤 법도 있고 그런 어떤 질서 있게 돌아간다고 해서 코스모스라는 뜻으로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한 유니버스라고도 하죠 유니버스는 유니는 단일 하나라는 뜻이고 합쳐있다 이런 뜻이 있으면서 버스는 움직인다, 돌아간다 이런 뜻도 있고요 대대라는 뜻도 있어요 버스 할 때는 누구 1대1 이렇게 대립, 어떤 대립적인 관계 이거를 버스라고 하는데 하나이면서도 둘인 것을 유니버스라고도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사실 우주를 왕고, 레금, 위지, 주요 상하, 사방, 위지, 우라 그래서 주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것을 상징하고요 시간이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말미암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자에 보면 갓머리, 진면에다가 밑에 말미암, 유자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하, 사방 공간적인 것을 우라고 한다 그래서 우와 주는 시공간을 사실 뜻합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에 있는 우주를 떠올리기가 십상이지만 그래서 오늘 강의가 어떤 천문학적인 강의나 이런 것을 상상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강의가 아니라 시공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이 우주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조금 바른 자세로 신성시한 장소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소도경전이라고 하는데 소도람 하면 우리가 국사시간에 배워봤죠 소도하면 뭐가 떠오르는가요? 중3 조성일님 한말씀해, 소도 네? 소도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전에 구구려 옥저동에 이런 거 배웠을 때 나왔던 게 생각이 납니다 네, 그때 소도는 어떤 장소라고 써있든가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서 신성시했다고 나와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1이신니님 아까 카드뉴스 잘 들었습니다 네, 소도하면 어떤 곳인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요, 본인 생각 네, 좀 이따 생각나면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 네, 소도하면 정답은 없지만 우리 신성시한 어떤 곳이다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삼한시대에 금주를 쳐놔서 범죄자도 그쪽으로 가면 잡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실은 예전에 조선시대 때 이시조선, 근대 조선시대 때도 성균관에 들어가면 범죄자를 못 잡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소도라는 곳에서 이제 어떤 우주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 환당국의 책자 페이지 406페이지에 보면 선인 발길이의 송가가 나와요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구성이 쭉 되는데 이 소도경전 책이 사실은 이 구성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전부 다 이걸 나가겠다는 게 아니고 구성만 제가 볼 거예요 발길이 송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홍익인간 이념의 유래와 역의 창시자, 복기 성인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군현 홍수가 있었어요 서양에서는 노아의 방주, 그 시대와 비슷한 시기에 동양에 군현 홍수가 있었는데 그 그때 당시에 오행치수법을 전수해가지고 우임금이 이렇게 치수사업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주 시공간 구성의 세요소 원방각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천두경에 대한 내용 사망 내문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삼일신고의 내력과 근본정신 신지비사의 전례 내용 그 다음에 문자, 우리 한글의 기원과 그 자취 그 다음에 하늘의 삼신, 땅에 삼한 사람의 삼진에 대한 그 삼도정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자도 동방한민족의 시원 문자였다 그 갈래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배달시대부터 내려온 내려온 민족음악 제사의 정신과 그 마음가짐 곧 추석인데 추석 때 차례 지내시는 분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낸다 네 조성일님 화면이 지금 안 켜져 있어 아직도 자 오늘 선물을 안 받고 싶은데 조성일님 지금 이신님 두 분만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네요 자 더 화면을 켜주세요 네 우리가 제사를 추석 때 지내지만 그 정신을 알아야 된다 그 마음가짐에 대한 책자 내용이 431페이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끝나고 책 431페이지 그 주변이라도 꼼꼼하게 읽고 우리 추석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단군조선 후기의 국제와 호칭 변경 자 구물당군 44대 구물당군께서 대부여라고 호칭을 변경하시고 구서 9가지 맹세를 9번 절을 하면서 해요 아주 이거를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맹세하고 두 번째 절을 하면서 맹세하고 서자는 맹세서자입니다 그래서 구서 그 내용도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제사 지낼 때 한번 1배만 하는 게 아니라 9번 배려하면서 한번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조상님들께 이렇게 맹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민족의 신교예법이 438페이지 나오고 그 다음에 참전개경의 유래와 근본정신으로 마감이 됩니다 근데 이 소도라는 공간이 많이 없어져서 제가 사진을 준비해봤는데 이곳은 마고성이라는 곳이에요 마고성 어딨냐면은 그 저기 어디죠 저기 지리산에 보면은 화개장터 있는데 아시죠 거기서 좀 내려오면은 이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고성이 옛적부터 삼신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알려고 기도하고 계속 해왔던 장소로서 많이 무너졌지만 금방 또 복원하고 무너졌지만 복원하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좀 멋지게 한번 갔다 와본 사진인데요 한번 안 가본 친구들은 가봤으면 좋겠어요 삼신당이라고 해서 환인천재 그 다음에 배달환웅 단군 할아버지를 이렇게 모신 사당이 이렇게 꼭대기에 이렇게 소떼 모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소도라는 것은 소떼에 변형된 말이다 이런 말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실제 소떼 하면은 솟아있는 어떤 큰 대쪽 같은 큰 나무다 그런 이게 이제 그 장소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 뜻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이렇게 당신의 뱃살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둘레길을 한번 걸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개념 없이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 장소가 소돈데 소떼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이번 시간 제가 끝날 때 잠깐 얘기할 거고 또 다음 시간에 아마 수행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이 소떼에 대한 내용 꼭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우주를 보면은 자 별자리가 생각나죠 근데 별자리가 저게 반짝짝 빛나는 게 있는데 있는 듯하고 비어있는 듯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있는 듯하고 없는 듯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동시에 별자리를 보면서 관찰할 수 있는데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는 서로 다른 운동법축을 따른다 이 우주를 보면 있는 듯하고 없는 듯하고 비어있는 듯하고 꽉 찬 듯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미경을 보면 미시세계라는 것은 아주 작은 세계를 말하는 거죠 현미경 그 다음에 거시세계는 큰 세계 눈으로 보이는 세계 별과 같은 세계 근데 거시세계는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어떤 법칙을 따르는데 이 미시세계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따르죠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누가 주장한 거죠 우리 고등학생 고등학교 또 누가 있을까요 고2 여민서양 양자역학 주장한 과학자가 누구죠 화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중3 조성일 군 양자역학 누가 주장했어요 양자역학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지 잘 모르는데 하이젠베르그의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죠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어떤 법칙과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빛이 나가는 데 직선적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또 곡선적으로 나가고 입자이면서도 파동인 것 같고 이런 양자역학의 어떤 원리가 미시세계에서는 정확히 드러나는데 이게 상당히 두 법칙이 서로 모순되는 면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주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없을 무 자를 보면 부수 자가 뭐죠 고1 이신희 양 이 없을 무 자의 부수 자가 뭐예요 한자로 소리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네 중3 조성일 군 두 분만 하면 화면 끄지 마세요 두 분이 두 분 중에 한 명 줄 것 같아요 어느 선물 저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맨 밑에 점 4개가 불화자인 거 아시나요 불화변이죠 불을 지피면은 물질이 분해돼서 불타죠 불타면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없을 무 자의 부수 자가 불화변인데 사실 이게 원 글자를 보면은 이런 글자였다고 그래요 이런 글자 이런 글자는 소떼 아래에서 사람 둘이 춤을 추고 있네요 춤을 춘다 그래서 춤출 무 자였는데 나중에 없을 무 자로 쓰이면서 춤출 무 자가 글자가 바뀌었죠 밑에 조금 다른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소떼 아래에서 춤을 추는데 자 이 문화가 남아 있어요 이건 진주 소떼 놀이라고 해가지고 소떼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수많은 묘기를 하면서 밑에서는 농악을 하고 춤을 추고 그렇습니다 실제 옛날에는 그 소떼를 아주 높게 쌓는 게 그 마을마다 상당히 그 마을의 어떤 권위 우리는 소떼 이렇게 높이 쌓아서 하늘에 신성시한 어떤 신성을 하늘이 신성을 본받아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 어떤 소도의 각 소도마다 경쟁을 했다고 하는데 서양에도 남아 있습니다 베나온 아저씨가 접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성베드로 성당의 앞에 성베드로 성당이 뒤에 있는 거고 그 앞쪽에 이렇게 탑이 있죠 이거를 오벨리스크라고 하고 서양에는 많은 광장에 다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소떼가 지금 광장에 있는 데가 있나요? 별로 없죠? 네 대구에 좀 몇 개 있고 대구의 시민광장에 남아있는 철로 된 것도 좀 있고 국보인데 근데 우리나라 거의 이제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렸는데 서양은 오히려 더 오벨리스크를 상당히 더 높게 쌓고 원래는 맨 위에 지금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새가 있죠 새가 있고 봉황인데 새가 있고 그 밑에 원래 깃발을 달기도 했고 끈을 달아서 감기도 하고 춤을 출 때는 끈을 수십 개를 사람 개수마다 이렇게 연결해서 돌면서 춤을 추고 우리나라 강강술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춤을 췄다고 그래요 지금 이거는 이 그림은 터키의 세마춤을 추는 이슬람교에서 세마춤 의식을 갖는 동상인데 이슬람교의 높은 솟대 대신에 높은 모자를 쓰고 한쪽 팔을 들고 한쪽 팔은 내리고 한쪽 팔은 하늘에 닿게끔 한쪽 팔은 편안하게 땅에 닿게끔 해서 하늘과 땅 중앙에 사람이 하늘과 땅과 하나 되는 의식으로 춤을 추면서 하는 의식인데 우리가 춤을 춰보면 어때요? 정신이 하나에 집중이 되나요? 아니면 정신이 없어지나요? 네 정신이 없어지죠 보통 어디 집중하면서 춤추시는 분 있나요? 네 없어진다 그럼 없을묻자에 사실 춤춘다는 의미가 사실 내 정신이 편안해지면서 없어지죠 오히려 가만히 안 움직이고 정자 자세로 마음을 없애보세요 없어지나요? 잘?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이 전공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춤을 추면서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 생각이 없이 잘 춤을 출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 춤을 추는 자리에는 나이 고아를 막론하고 연세 드셨거나 아주 어린아이거나 즐겁죠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그래서 없을묻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구분점이 없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없을묻자의 어떤 없을묻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무극 그 다음에 어떤 우주의 허공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와 신을 얘기를 할 때 기는 뭔가 눈으로 보이지는 똑같이 기와 신이 눈으로 안 보이는데 기는 뭔가 자석도 서로 붙지만은 극이 다르면 서로 붙잖아요 어떤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를 관찰하고 했던 우리 동양의 선비들은 기학이라고 해서 어떤 에너지를 맨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 분야가 서양으로 넘어가서 과학이 발달을 하게 된 거고 자 신 신은 어떤 신비적인 거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분야는 종교의 영역으로 이렇게 발달을 했습니다 동양은 과학이라는 것은 문명의 편리함을 위해서 가는 거고 종교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은 종교 공부를 하지 않죠 과학 공부만 하고 있어요 현재는 눈에 보이는 거 수학, 과학 뭐 이런 거 기술 학생이 올라가면 올라갔어 고등학생 올라가면 상업도 배우고 뭐 이것저것 다 배우지 물리, 화학 이렇게 싹 나눠진 어떤 과학을 배우는데 너무 현대의 교육이 어떤 과학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죠 왜 종교는 서로 싸웠잖아요 과거에 서로 종교가 다르다고 죽이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사회에는 종교는 일요일날만 다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우리 학문이라는 것은 동양학문은 원래는 과학과 종교 전부 다 통합해서 같이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시세계와 미시세계 전부 다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소도경전 보는 첫머리 선인 발길의 송가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의 큰 시원대는 지극한 생명이여 이를 양기라 부르나니 무형과 유형이 완전히 하나 되어 존재하고 텀빈과 꽉참이 오묘하구나 삼신은 일신으로 본체를 삼고 일신은 삼신으로 작용 삼으니 무와 유 텀빈과 꽉참이 오묘하게 하나로 순환하고 삼신의 본체와 작용 둘이 아니네 우주의 큰 텀빈 속에 광명이 있으니 이것이 삼신의 모습이라네 자 이 우주가 큰 만물의 큰 시원대는 생명이 있는데 이를 양기라 불렀다 이 양자는 어질량자라고 우리가 새김을 하는데 씨앗 간자에 새싹이 탁 올라온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빅뱅을 닮았죠 이 우주에 응집된 씨앗이 있는데 모든 우주의 씨앗 큰 화이트홀이 있는데 그게 팍 터져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 어질량자의 그런 뜻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발길이의 송가를 보면 동양에서는 학문에 거짓이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온갖 이론을 갖다 대면서 빅뱅이니 우주는 팽창한다 아니다 팽창했다 어느 정도 가면 또 수렴할 수도 있다 여러가지 설을 만드는데 이 발길이는 이때가 언제인가요 배달국 5세 태우이 환웅에 이 복희 씨와 발길이는 이제 동문수화관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같은 그 시대는 벌써 5600년은 전인데 이때 이런 시를 썼다 상당히 과학자들이 놀랄 수 있다 이 언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걸 빨리 번역을 잘해가지고 서양의 과학자들한테 아인슈타인은 돌아가셨지만 보여줬다면 상당히 놀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주의 큰 텅 빔 속에 광명이 있으니 이것이 삼신의 모습이라네 자 저도 좀 더운데 제가 오늘 밤하늘에 이렇게 별처럼 자켓을 벗겠습니다 광명의 네 광명의 흰티를 한번 입어봤어요 속에다가 아 덥네요 오늘 생각보다 자 광명이 있는데 우주는 이 광명이 있는데 이것이 삼신의 모습이다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이 나오죠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근데 우리가 이 환당고기를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양적인 수학 1, 2, 3, 4, 5, 6, 8, 9, 10 이렇게 계산하면서 백천만 해가지고 온갖 계산을 배우고 또 도형을 배우는데 그 내부에 들어있는 어떤 깊은 오묘한 뜻은 배우지 않아요 근데 우리 환당고기에서 배우는 수학은 우주수학이다 이 시공간의 원리를 담긴 수학을 배운다 그거를 상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질서 이 시공간의 질서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1부터 10가지의 수를 수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화면 아무것도 없어요 화면 보여주세요 자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없을 묻자죠 바탕화면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태극기에 다 지우면 바탕이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이죠 우주는 아무것도 없지만 또 밝았다 광명이라는 거죠 빛이라는 거예요 자 제 티셔츠 색깔처럼 이렇게 우리 민족은 흰옷을 숭상하면서 흰옷을 열심히 입었는데 역사가 날조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염려가 없어서 가난해서 이렇게 흰옷을 비웠다 이렇게 일본 애들이 날조를 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죠 네 광명을 숭상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빛 깨끗함 우주의 본성은 비어있다 허 허하다 무 없을 문자 써서 없다 숫자로 표현하면 영 자 영이라는 수학은 수학은 인도에서 뭐 나중에 개념이 나왔지만은 허와 무 속에 사실 영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점 하나가 생기면 여기서 우리 블랙홀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잖아요 수렴이 있죠 엄청나게 수렴되는 거죠 수렴되면은 엄청 그 그 공간이 아주 미세한 공간 안에 다 모든 마무리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이게 터지는 힘이 세겠어요 양전자 속에 있는 그 소립자만 다 합쳐나면은 엄청 작다고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이게 자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 점 하나 우리 한글에서 아레아가 여기서 왔어요 이 하나에서 왔는데 이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 시작이 무에서 비롯된 하나이다 아까 말했듯이 광명 광명이라는 것은 빛인데 상하사방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시공간도 없고 구분이 안 되는 거 자 이제부터 없을 문자를 생각할 때 아까 춤출 때 구분이 없죠 상하 나이 남녀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없다라는 것에 구분이 없는 거지 없는 게 아니다 있긴 있어요 거기에 구분이 없을 뿐입니다 자 이 무에서 나온 하나이니라 근데 이 하나가 만물이 되는데 자 이 수를 보면 신기한 게 1 1을 제곱하면 1이에요 1 곱하기 1은 1이죠 자 11 1을 두 번 하면 11을 제곱하면 121이 나옵니다 그렇죠 111 1을 세 번 했어요 111을 제곱하면 12321 1,2,3,1 이렇게 나오고요 쭉 해서 맨 마지막 111 111 111 1을 아홉 번 하면 정확히 몇이죠 1억 1111 111을 제곱하면 1,2,3,4,5,6,7,8,9 8,7,6,5,4,3,2,1 이렇게 됩니다 이게 수가 이렇게 재밌어요 오묘하게 1이라는 숫자에서 사실 모든 만물의 수가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다시 이 광명 속에 하나의 점이 있는데 응축된 점인데 이게 폭발을 해서 온 우주가 사실 나온 거죠 그 수에 보면 1이 그래서 모든 만물의 기본수이다 자 다음으로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생겼어요 둘이라고 합니다 둘 자 점 두 개가 생기면 뭐가 생겨요 이게 별자리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별 지구와 예를 들면 태양이 있어요 태양은 엄청 크지만 지구는 작죠 둘의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하나를 중심으로 돕니다 둘이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면 근데 너무 힘이 세나면 둘이 붙어버리겠죠 그리고 또는 그 둘이 너무 멀리 있어 교신이 안돼 교신이 둘 사이가 사람과 사람도 가까이 있으면 소리가 들리죠 멀리 있는데 누구야 천키로 떨어졌는데 누구야 친구 이름 불러요 그럼 들어요 안 듣죠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둘은 붙지 않죠 이리 와봐 했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리 와봐 하는 거지 저기 천키로 떨어져 있는 친구한테 이리 와봐 전화로는 요즘에 할 수 있지만 원래는 안 들리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사실 둘이 있어야 인력이 생기는 거죠 변화의 기본 수입니다 그래서 둘이라는 것은 서로 구분이 된다라는 뜻도 있고요 차별이라는 뜻도 있고 음향에서 음수 음의 기본 수다 둘이 만나서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짝이를 이루는 거죠 짝 짝을 이루면 태극이 되는 겁니다 둘이 짝이 되면 자 우리 태극기의 가운데에 태극이 있는데요 음향 둘이 짝을 이루어서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을 사실은 태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쳐진 거죠 둘이 원래 음향은 그 글자를 보면 언덕 부가 부수예요 그렇죠 왼쪽에 그래서 언덕을 기준으로 한쪽에 태양이 뜨면 한쪽은 양달 한쪽은 응달 응달은 음달에서 왔어요 그리고 태양은 해를 태양이라고 하죠 한자로 자 중3 조성일님 달은 한자로 뭐라고 했을까요 월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월이라고 했고요 두 글자로 두 글자 한자로 뭐라고 했을까요 고1이신이님 안 들려요 네 음소거 옛날에 태양력이 있었죠 달을 기본으로 한 달력은 뭐라고 했을까요 힌트 드렸는데 두 글자 달을 월이라고도 하는데 월 태양의 반대면 뭘까요 태양의 반대 다시 중3 조성일님 태양의 반대 양과 음하고 있어요 지금 음과 양하고 있어요 양력 태음이라고 했습니다 태음 태음력 들어봤어요 그렇죠 태음력 우리가 달력을 지금 365일 표기되어 있고 한 달이 31, 31일 돼 있는 태양력을 그레고리오력이라고 하죠 그레고리오 교황이 이제 반포화시스 뒤부터 썼다 해서 이걸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달력을 음력을 많이 썼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좀 많이 썼는데 지금 잘 안 쓰다 보니까 이제 양력 달력 밑에다가 음력 조그맣게 표시만 해놨죠 이 원래 이 달력은 역이라는 해와 달 이 합쳐진 거를 역이라고 했고요 이 역자 말고 이 밟을 역자를 써서 밟아 나간다 해서 이제 역사 할 때 역자하고 비슷한 글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달력의 역자인데요 이 1월의 어떤 해와 달의 변화 음향의 어떤 변화 해만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까요 없죠 너무 뜨거워졌을 수 있어요 지구가 근데 달이 지구들을 돌면서 태양의 그 지구의 열을 식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달이 없다면 지구에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음향의 어떤 도리로 모든 생명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해와 달에서 홀수 이 양의 기본수를 1이라고 하고 짝수 음의 기본수를 2라고 합니다 자 음향과 태극의 개념 차이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음향은 남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둘이 있어요 그러면은 음향 질서로 둘이 있는 거죠 근데 둘이 결혼을 해요 일체가 음향이 일체가 됐어요 그러면 자식이 나오니까 인간을 낳을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개념이 태극이다 자 밤낮 계속 밤만 있고 계속 낱만 있으면은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겠죠 네 밤낮이 교대로 일체가 돼서 되는 게 하루 하루는 태극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자액과 전자 서로 따로 있으면은 음향의 개념인데 그게 합쳐져서 전자가 원자액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원자 자체가 태극이다 자 육지와 바다 육지만 있다면 육지라고 불릴까요 아니겠죠 바다만 있다면 바다라고 불릴까요 아니죠 두 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온갖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아까 말했듯이 양의 기본수이면서도 물의 생수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물 그리고 이는 불의 생수 자 물은 하나로 통일을 하려고 해요 온갖 물은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로 통일됩니다 자 이는 분열인데 온갖 불은 모든 마물을 불태워서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물의 생수가 1이고 불의 생수가 2다 자 1과 2를 더하면 3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자로 1과 2를 합친 글자가 3인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식이 생겨요 그러면 모든 생명이 3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을 낳는 기본수입니다 낳는 기본수 모든 생명의 창조의 기본수다 그래서 1신이 계신데 창조하시는 1신의 손길은 3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꼭 3신이 있어야 창조가 되는데요 자 도형으로는 3이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하늘과 땅과 인간 천지인이 하늘과 땅이 조화를 부려서 만물이 나오면서 인간이 생겼죠 그래서 천지인 삼재다 다른 생명체도 물론 있지만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있지만 인간으로 삼재를 삼는 이유는 천지를 이치를 이해하고 말로 표현하고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밖에 없기 때문에 천지인 삼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수가 중요한데요 삼신은 그래서 조화이자 새로운 생명의 창조이다 창조를 뜻한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체 삼용이다 한 단국에 읽어보면 이런 말이 또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쓰임으로는 셋이다 예를 들면 우리 곤충을 보더라도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눠지죠 3단계로 나눠지고 우리 팔을 보면 어깨 팔꿈치 손목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야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손도 마찬가지 손가락도 하나 둘 셋 관절이 움직여야 뭔가를 잡을 수도 있고 두 개만 움직이면 잘 못 잡아요 세 개가 잡혀야 동그랗게 말 수 있기 때문에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이렇게 있는 식으로 우리가 어떤 만물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만든다는 어떤 기본적인 수가 삼수고 쓸 용자를 써서 몸이 쓰임을 받으려면 실제 삼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아까 발길이의 손과 뒷부분인데요 우주의 대기는 영원하니 이것이 삼신의 조화라네 참 생명이 흘러나오는 시원처여 모든 법이 이곳에서 생겨나니 1월의 씨앗이며 삼신상제님의 참마음이라네 자 삼신의 조화이긴 한데 이 법이 이곳에 생겨난다 1월의 씨앗이다 해와 달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체를 태어나게 하는 모든 변화의 근본이죠 밤낮이 생기고 대기가 돌고 비가 내리고 하면서 나무가 나오고 뭉쳐서 바위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두 생명체가 나오면서 인간이 나왔겠죠 이것이 삼신상제님의 참마음이라네 자 천지인을 원방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늘은 둥글다고 이렇게 둥글다는 게 꼭 동그라미를 상징한다기보다는 뭐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끝이 없다 뭐 이렇게 계속 돌잖아요 하늘의 질서는 계속 돌아요 지구도 한 바퀴 돌고 달도 한 바퀴 돌고 모든 행성들이 돌고 있죠 하늘은 다 돌고 있다 라는 뜻도 있고요 자 땅은 실제 지구는 둥긴데 왜 방이라고 했나요 이게 사실 모 방자인데 네모나타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방정하다 반듯하다 이 땅은 뭔가 평평하면서 반듯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담을 수 있죠 우리가 상자 같은 것도 동그랗게 하면 좀 잘 안 담겨요 네모나게 잘 만들어야죠 네모 속에는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이 삼각형을 정자체로 앉아있으면 이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 이 사람 인자에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의존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 인자의 고자를 보면 이렇게 하늘과 땅에 기도하면서 절을 하는 그런 공수한 자세가 사람 인자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은 사람 인자 사람을 상징한다 이 천부경에 보면 일시 무실 다음에 나오는 게 석삼극 무진본이에요 이 천부경에서 일시 무실 석삼극 무진본 세로로 읽어야 됩니다 맨 오른쪽이죠 세로로 읽어보세요 일시 무실 석삼극 무진본 자 이 하나가 세 가지 지극한 것으로 나뉘어도 그 근본은 다음이 없어라 만물이요 만물을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물을 사각형을 나누면 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중앙을 기본으로 이렇게 자르면 삼각형 4개가 돼요 오각형도 마찬가지고 육각형도 마찬가지고 칠각형도 마찬가지고 다 다 모든 만물을 잘라서 공간에 배치하면 삼각형으로 배치할 수 있어요 4라는 숫자는 2 플러스 2 2 플러스 2 위로 가로로 둘 이자를 쓰고 세로로 둘 이자를 쓰면 사각형이죠 원래 이게 입구자인데 이게 나중에 입구자 쓰이니까 맨 그 밑에 넉사자에다가 넉사자를 여덟파를 감싸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했는데 이 방위의 기본수에요 4는 동서남북 방위 자 5 5는 2와 3을 더해서 5가 되죠 아까 2는 짝수고 3은 1신이 변화돼서 작용수가 된 3수인데 그걸 더하면 5다 5행수라고 하죠 자 5자는 아래에 이렇게 한자로 쓰는데 이 사각형의 정중앙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각형이 있는데 정중앙이 있어야 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중심이 없으면 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운삼사 성환 5,7인데 7자 우선 빼고 운삼사 3과 4로 다음에 운행하면 성환 5,7 고리가 돼서 5와 7로 작용을 하는데요 자 음향이 목 목 화 금 수 이 사상으로 변화된 뒤에 돌기 시작하면 토가 가운데 딱 들어오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목화금수는 방위질서 동 남 서 북 우리가 서양 기준으로 동서남북 많이 그러는데요 동남 서북 방위로 사계질로 시간질서죠 춘 하 추 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시간질서 4박자가 돌아가는데 정중앙에 토가 있는 겁니다 토는 뭘까요 과연 토가 뭐다 여기서 자 고이 박주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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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 박주현님 자 음소거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자 본인 생각할 때 지금 동서남북과 춘하추동에 정중앙에 토가 있는데 토가 뭘까요 정답 없어요 본인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안 들리나 보네요 지금 네 자 다시 조성일님 네 네 동서남북 그 다음에 춘하추동에 정중앙에 토가 있어야 돌아간다고 했는데 토가 과연 뭐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토가 오 아닐까요 네 오가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네 아까 오가 숫자 오가 있어야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표현했죠 만물이 사실 생겨나기 시작하는 게 토가 있어야 되는데 신의 손길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자 목 목이라는 것은 동방의 목이고 봄의 기운이고 나무 목이라고 하는데 나무가 위로만 자라죠 봄에는 사실은 만물이 위로만 자라요 그게 대표적인 게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 목 이렇게 색임을 하는 겁니다 이 남 목자를 봤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나무만 생각하면 그건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자 나무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화살표를 보세요 땅이 있어요 제 손을 보세요 땅이 있는데 위로 땅에서 뚫고 새싹이 피어오려고 하는데 못 피어나와 아 힘들어 양쪽에서 도와줘야 나와요 도와줘야 볼롱하고 새싹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탄생을 의미하고 봄 스프링 자 스프링은 발받을수록 위로 치솟는데 봄에 꽃샘추위가 와야 오히려 새싹이 위로 올라와요 유년기 인생에 있어서 시작 척출발 봄과 같은 유년기 그 다음에 동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시작을 의미하죠 우리 몸에서는 이게 간이에요 간이 간이 필요한 사람은 새싹처럼 기운이 생동감이 없기 때문에 맨날 피곤하니 졸고 그런 사람들 간이 약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약에서 자 불 불화자인데 이거는 여름을 상징하죠 불하면은 파이어만 생각하지 마세요 파이어 위로 기운이 올라오는데 하나로 계속 올라오면 나무하고 똑같이 나무는 하나로 위로 쭉 올라가잖아요 나무에요 옆으로 갈라져요 나무가 옆으로 갈라지면서 이파리가 나오기 때문에 나무 중에서 줄기가 아닌 잎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성장이고 여름철에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고 청년기고 남쪽 하늘이 가장 따뜻하죠 해가 일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화를 상징하고 인체에서는 심장을 상징합니다 이 불과 같은 청년기로 넘어가면 공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우리 고1 이신희 양은 본인이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표현하죠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청년기 넘어가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성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성년 때부터다 그러면 만 19 지금 만 20살에서 만 19으로 내려왔는데 만 19대부터 청년기다 네 네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했는데 청년기는 사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정신이 분열되면 분열될수록 청년기예요 어디로 분열돼요 나 자신 말고는 남에게 정신이 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맨날 내 내면을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마음이 싹 틀면 키가 더 이상 안 자라고 옆으로 살만 찝니다 네 살 빼고 싶으면 남 눈치를 보지 말고 꼿꼿하게 자기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키가 잘 커요 우리 중3 조성현님 키 더 클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남 눈치 보지 말고 너무 이성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키가 더 크는 거예요 자 토를 지나고 금 쇠 금자인데요 위로 올라가는 올라가는 기운이 더 있긴 있는데 지금 화살표가 너무 위로 그렸는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오는 거를 더 생각을 해주세요 뿌리로부터 좀 더 기운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의 그게 정지가 돼서 가로로 이렇게 가로막을 치는 거예요 정지가 된 거예요 정지가 정지가 밑으로 올라오는 건 이 정도만 맨 밑에 거 화살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정지되어 있는 모습이고 수렴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을을 의미하고 가을철이 되면 뿌리로부터 진액이 조금 올라오다 말고 정지하고 다시 이파리 끝에 가 있는 진액이 뿌리로 돌아가면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열매를 상징하고 장년기를 상징하고 장년기에는 자식 농사를 짓고 내 자신도 인생의 최고의 어떤 결실을 맺고 맺는 어떤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자기의 장점을 찾아서 어떤 직업을 하나를 가졌다면 어떤 프로페셔널하게 뭔가를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 서방을 상징하고요 가을철이기 때문에 해가 지는 쪽 그리고 인체에서는 가장 위에서 아래로 기운을 공급하고 있는 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 순대 물, 숫자는 뿌리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에 한 점으로 들어간다 어디로요? 뿌리로 완전히 폐장하는 거 폐장이라는 것은 다들패 감출장 이라는 뜻이고요 겨울을 상징하고 노년기 북방을 상징하고요 북극은 춥죠 신장 콩팥의 모든 기운이 잠을 자면 들어갑니다 잠을 잘 안 자면 콩팥이 약해져요 왜? 수렴시간이 짧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카토 금수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걸 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배열하면 1, 2 아까 얘기했죠 3, 4 좌우로 그 다음에 가운데가 5 근데 1, 2, 3, 4가 그냥 있으면 4상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아까 4라는 숫자는 그냥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상이에요 돌아가려면 가운데 중심이 있어야 된다 중심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토 그리고 5에 오토가 생기면서 자 이제 성수라고 해서 1에다 5를 더하면 6 2에다 5를 더하면 7 3에다 5를 더하면 8 4에다 5를 더하면 9 5에다 5를 더하면 10 해서 1, 2, 3, 4, 5는 생수고 6, 7, 8, 9, 10은 그 1, 2, 3, 4, 5에다 5를 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생수는 모든 만물이 기운이 생겨나는 건데 그게 실제로 완벽히 눈에 보이는 물질로 이루어지려면 6, 7, 8, 9, 10 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6인데요 6은 2 플러스 2 플러스 2를 해도 6이죠 6은 아까 물에 해당되는 물의 성수인데 물 속에는 불이 있어요 자 2는 불이거든요 그리고 2 곱하기 3 은 6이다 그리고 1 플러스 2 플러스 3은 6이다 천부경의 대 3 합 6이라고 있어요 천일 1 지 1, 2 2, 2, 3 하늘을 뜻하는 1과 땅을 뜻하는 2와 인간을 뜻하는 3이 크게 합해지면 6이 됩니다 그래서 6이 모든 생명 창조의 성수 시작입니다 완전히 기운만 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의 성수다 물이 나와야 생명체가 나오죠 물분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벌집도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7이라는 것은 2 플러스 5는 7이고 그래서 불의 성수다 불의 생수가 2인데 불의 성수가 7이다 그래서 2는 음향수이기 때문에 1월이고 5는 화수묶음토 5행 아까 나왔죠 1월과 음향과 5행을 더한 것이 7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죠 우리가 1월 화수묶음토 월화수묶음토 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1월 화수묶음토예요 1월하고 십자가 이렇게 화수묶음토 이렇게 화수묶음토다 십자가 이렇게 서양식으로 그리면 돼요 1월 음향과 화수묶음토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주 저는 찾는데 이 북두칠성은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하나님 별이다라고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7일 한자로는 7이라고 썼는데 10을 향해서 가는 어떤 모습을 10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인데 7은 여기서 이렇게 꺾어진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7성각 우리 민족은 7성각에서 7성신앙을 했습니다 7분의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각 별을 관장하는 성신들을 실제 모셨는데요 자 다음 8은 3 플러스 5 3은 목수죠 목기운 나무 목기운에 실제 8이 나와야 나무라는 형질이 생겨요 2 곱하기 4 2가 4번 들어가면은 8인데요 자 한자로는 8 이렇게 했어요 8은 되게 중요한데 이거 한자 위로 올라가는데 받쳐주는 거예요 자 가운데 올라가는데 받쳐준다 뭘 받쳐줘요? 생명력이 새싹이 올라오는데 받쳐주지 않으면 분산되버립니다 산만 가지고는 완벽히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삼신만 있으면 안되죠 7성으로 낳고 그 다음 8로 내 몸이 변화되는 구름을 보면 우리가 비행기가 지나가면 팔자구름이 생겨요 이렇게 또는 지상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거나 큰 행사를 하면 그 기운이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로 쭉 뻗치면 팔자구름이 생긴다고 그래요 어디 행사장 가면 저는 하늘을 많이 관찰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행사가 아주 하늘에서 아주 그 사람들의 정신력이 모아졌다 라고 하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팔자구름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팔자구름이 아닌데 제가 이거 지진운이라고요 지진운 지진 나기 전에 이런 구름이 생긴다고 그래요 이게 실제로 양산에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양산에 지진운 치면 나옵니다 1, 2주 전에 지진 나기 전에 크게 지진 났었죠 양산에서 경주협회 거기서 지진 나기 전에 찍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거나 하늘을 관찰하거나 이런 거를 미래를 알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거예요 우리 환당국이 오늘 저랑 이 시간에 우주수학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미래를 알기 위해서 아셨죠? 미래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숫자 공부하는 것도 8이라는 숫자는 팔풍 8개의 건테리진 송강강훈 이거는 복귀 8개도인데 우주를 구성하는 8가지 모습 각 괴를 보면 효가 3개인데 8개를 보여요 3, 8, 5, 2, 2 모든 만물이 생겨나는 원리를 8개로 표현한 겁니다 태호 복귀 시께서 9라는 숫자의 마지막 9인데요 9는 아까 4금 4금 바위에 해당하는 4 거기다 5를 더하면 9인데요 금의 성수라고 표현하죠 3 곱하기 3 3 플러스 3 플러스 3은 9다 그래서 9 속에는 3의 목수가 또 들어있어요 구부리다 구부리다 할 때 9자가 들어가죠 3이 3개지로 다 구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쇠는 구부러져요 나무는 구부러지나요? 안 구부러져요? 근데 쇠는 오히려 열을 가하면 구부러져요 그런 조화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9자의 속에는 3 플러스 3 플러스 3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 오히려 8이기 때문에 정적이고 모아져 있기 때문에 구부려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구수는 구궁 팔풍이다 해서 목궁 2개, 화궁 2개, 금궁 2개 자칭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로의 십이지지를 인묘목, 사오화, 신유금, 해자수 해서 각각 음양짝으로 8개가 있는데요 8개하고도 닮았죠 가운데 토궁이 있어서 실제 십이지지가 돌아가는데 그 토궁이 각 사이사이에서 용사를 합니다 이거를 구궁 팔풍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더 공부하고 싶으면 우주변화원리 6기 편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구라는 것은 이 낙서수라고 돼요 낙서 낙서를 우임군께서 이렇게 지셨는데 4, 3, 8 왼쪽부터 왼쪽부터요 4, 3, 8 9, 5, 1, 2, 7, 6 마방진이라고 합니다 대각선과 좌우 세로를 가로 세로를 다 합해도 15가 되죠 자, 이 마방진수 구궁 팔풍도수의 일면이 낙서가 또 표현이 됩니다 자, 마지막 열인데요 열은 사실은 일령 이런 겁니다 일령 자릿수가 하나가 더해졌죠 그래서 새로운 1의 자리 10의 자리가 열렸죠 그래서 열 10 열렸다라는 뜻이고 무국수다 완전한 수다 1, 2, 3, 4를 다 더하면 10이에요 그래서 목화금수를 더하면 10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 목화금수가 다 들어있는 거죠 5도 들어있고요 5를 두 번 더하면 10이니까 그래서 절대자를 상징한다 절대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중심에 계신 분은 사방팔방을 다 보여요 알 수 있죠 한 집안에서도 엄마는 자식들이 여럿이어도 자식들이 뭔 생각하는지 다 보여요 마찬가지로 어떤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 그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모든 백성들의 민심이 다 보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온 우주의 절대자는 절대자 수다 10이 그래서 또한 새로운 시작을 뜻하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걸 뜻해요 그래서 하도를 보면 정중앙에 5를 감싸고 있는 10이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낙서의 선천 변화 1부터 9까지 합하면 45와 하도 후천 변화 1부터 10까지를 합하면 55 두 개를 45와 55를 더하면 백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는 그래서 온 우주는 봄, 여름에 45로 가을, 겨울에 55로 변화해서 봄, 여름, 가을을 다 합하면 총합 100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100이라는 게 엄청 큰 숫자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1이 10으로 변화하고 또 더 구체화돼서 100으로 변화한다고 해서 각각 다른 수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량을 생각하는 학교에서 배우는 양수는 1, 10, 100, 1000 다른 수죠 그러나 동양상수 그 수에 담긴 뜻을 생각할 때는 1부터 10이 되면은 10이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그 속에 있는 음향작용은 똑같습니다 음향과 삼신작용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가 쌓여서 10거라도 일적 10거라도 무게화삼이다 이런 말 속에서는 3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이 신의 손길은 사실은 3에 벗어나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부터 10까지의 수에 1, 2, 3 1, 2, 3까지만 하면 끝이에요 모든 수의 근본입니다 모든 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게화삼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 몸에 하늘에 삼신의 덕성이 그대로 들어와서 있다고 그래요 가운데로 보면 삼진 세로로 보세요 성명 정이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에 들어와 있고 그게 본래 하늘마음 본래 하늘에서 내려준 나의 사명 목숨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준 엄마아빠를 통해 내려준 나의 정이 있는데 그게 왼쪽으로 보면 삼망이라고 하는데 호황될 망자 망령될 망자인데요 좀 부정적인 말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이 온갖 어지럽게 주변에 흔들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 기운이 통일되지 못하고 흔들려서 살아갑니다 내 몸도 마찬가지로 정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요 삼도라는 것은 오른쪽에 감식촉이다 다음 시간에 수행에 대한 내용을 아마 하실 건데요 간편하게 오늘 삼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간략하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느낄 감 숨실식 만질 촉인데 이게 예전부터 우리 민족은 성명정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 가지 삼진 내 안에 참된 게 있어요 참된 게 그냥 망령되게 살다 보면 없어져요 그러면서 죽게 되는데 공부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우주 수학을 공부한 이유도 내 안에 삼신 삼신의 덕성인 삼진인 성명정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랑도나 수많은 소도 이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조이선인 화랑 국선 이런 모든 소도의 단체들이 수행을 하고 낭도가 되기로 결심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 우주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내 안에 우주의 덕성 삼신께서 주신 덕성인 성명정을 밝혀서 우주의 통감하고 미래를 알고 미래를 알아야 뭔가 대비를 할 수가 있죠 내일모레 지진으로 우리 집이 무너져요 근데 몰라요 개미들은 이상하게 알고 막 이사를 가거든요 개미들은 그렇죠? 근데 개미들 이사 가는 거 보고 그거라도 알아야 돼 근데 몰라 놀고 있죠 예전에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에 화산 폭발하면 지진 났을 때 우리나라 저쪽 멀리 있는 태국의 피지 섬에서 놀고 있는데 아마 지진이 발생하면 해일이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거기 도착했는데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죽었죠 우리 민족 우리 교민 몇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인도네시아나 인도 부분의 소수민족 그런 전통 부족들은 다 죽을 때 다 피시 피난 갔다는 거예요 누구만 믿고요? 그 동네에 성명정을 밝혀서 이 우주를 느끼고 미리 알고 구름을 보고 상을 보고 미리 알고 떠나자 해서 그 부족의 족장을 믿고 떠난 그런 순수한 성명정을 간직한 사람들은 다 느끼고 떠났다 살았다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 뉴스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내 몸의 삼진 성명정 성은 하나님의 참마음이오 명은 천지의 무궁한 생명력이고 정은 굳게 뭉친 정기 바위와 같은 정기 바위는 흔들리지 않죠 내 하단전이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해도요 지치지를 않아요 허리가 안 아파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삼도 세 가지 길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감식초기라고 했죠 지감 그칠지 느낄감 그치는 걸 느끼는 걸 그쳐라 지감 어떤 뜻인 것 같아요 고이여민서님 두 분이 딱 친구가 잘 들어와서 보고 있어요 선생님인가요? 네 고이여민서님 지감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음소가 해제하고 모르겠어요? 지감 그칠지 느낄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엄청 어려운 건데 느끼는 걸 그쳐라 느끼지 마라 살면서 느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자 고일이신희님 시킨사람만 시키는데 화면에 나오니까 지금 어쩔 수 없죠 자 고일이신희님 자 지감 무슨 뜻 같아요 땅의 감각 네? 땅의 감각 땅의 감각 느끼는 걸 그쳐라 네 어려운 얘기에요 저도 사실은 최근에도 계속 느끼고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느낌이라는 것은 필링인데 이 필링을 노래를 들을 때나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온전히 느껴라 그 다음에 삿댄 온갖 우리가 감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면은 금촉이라고 한번 해보죠 금촉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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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우리 미각이 미각 그죠? 감각 중에 미각이 미각 그런데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먹는데 이게 온갖 그 화학 화학 덩어리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생각없이 먹어 그러면 맛있죠 우선은 맛있어요 맨날 아이스크림 먹어요 매일같이 하나씩 사 먹어요 그런데 몸은 나빠져요 원래 그럼 아이스크림을 처음 이 정말 삼신의 덕성이 갖춰진 사람한테 딱 맛을 보면 먹기 싫어요 이게 왜? 내 안에 온연한 그 생명체에 담긴 그 느낌이 아니고 뭔가 이질적이거든요 이질적 화학적이고 내 몸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딱 거기서 그쳐진다 이거에요 행동이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명 정의 발달한 사람은 내 안에 참된 것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유혹적인 감각에 그쳐집니다 저절로 그쳐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금촉 금촉도 촉각 이런 촉각을 금해라 이런 뜻보다는 촉이라는 것이 사실 남녀간의 접촉도 있어요 성적인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어떤 그런 뜻도 있는데 이 수행의 세계에서는 쾌락 쾌락적인 어떤 감각 촉각 이런 거를 좀 금해라 라는 건데 그게 완전한 금해 어떻게 금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라 라는 거죠 온전하게 헛되이 쓰지 말라는 거죠 기운을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가운데 조식이 더 중요해요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식 숨을 잘 골라야 된다 그런 뜻이 호흡을 잘 해야 된다 아척에 딱 갑자기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어 딱 심호흡을 한번 하고 먹어도 될까 한번 맛을 보는데 독극물을 미리 알 수가 있겠죠 독인지 아닌지 쉽지는 않죠 물론 그래서 지감 조식 금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식이다 가운데 왜냐하면 지감과 금축이 잘 안 되고 처음부터 잘 안 돼요 숨을 잘 고르고 마음을 안정시켜야 돼 내 안에 참된 삼신의 마음인 성명정이 발현이 돼서 지감 금축이 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수행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배워보기로 하고요 이번 마치는데 이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많이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한사랑 청소년단 여러분께서 우리 민족에 우리 한의사들도 좀 많이 저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의사들보다 좀 더 더 열심히 이 대한사랑 우리 환당곡이 좀 열심히 읽어주시고 홍보도 많이 친구들에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